안녕하세요 한국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장능석입니다. 저는 바이오메리카를 전공하고 있는 1학년 김주림입니다. 저희 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로키만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연세대와 같은 감리교재단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리버럴 아트컬레지로서 일반 한국의 대학 그리고 기존의 미국의 큰 대학과는 달리 교수와 학생 기율이 교수 1명당 학생 13명으로 교수님과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을 준비하기도 참 좋은 학교입니다. 현재 저는 28개국의 국제학생들과 나시오리라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전파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한 매주마다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미국 문화를 많이 전파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ernational Business Association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하고 XI 사이언스 클럽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에 있는 동아리 활동과 비슷한 건데요. 또한 저는 이 학교에서 테니스 선수로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학업을 같이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I hope we can meet NCSWC. MBC 뉴스 마치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